진짜 예쁘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머스트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정기입니다. 성형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자연스럽고 티 안나면서 예쁘게 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저는 조금 티가 나도 괜찮으니 화려하게 해주세요. 코도 좀 높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등의 자연스럽거나 화려한 스타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코라인의 대표적인 유진스 민지님과 배우 고윤정님을 통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화려한 스타일의 대표적인 연예인 에스파의 카리나님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상담할 때 많이 보시는 연예인 중에 유진스 민지님, 고윤정님 다음으로 카리나님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입성한 글로벌 대세 에스파 에스파 멤버 중에서도 화려한 직반라인을 선호하는 MZ세대의 경우 카리나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카리나님의 얼굴을 보면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로로 5등분이 정확히 일치하고 세로로 3등분을 보면 위쪽 중간은 한 1대1 정도 되고요. 특히나 하간이 한 0.8 정도 되는데 하간이 작은 것이 동안 느낌을 많이 줍니다. 카리나님은 유독 얼굴이 작기로도 유명한데요. 얼굴은 작으면서도 눈은 좌우 길이가 넓고 시원하게 트인 눈매에 쌍꺼풀은 세미아웃으로 세련되고 도도하면서 고양이상에 가까운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스트만의 특허받은 웹툰 트임을 통해 이런 시원한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코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직선 더하기 직반으로 높고 화려한 라인인데 정면은 코끝이 살짝 올라갔으면서도 너무 뾰족하지 않아 이상적인 직반 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콧대도 너무 넓거나 너무 좁지 않고 코끝 볼륨도 적당해서 많은 분들이 카리나님 사진을 가져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가 높으면서도 턱 끝이 작고 뾰족해서 갸름한 얼굴형이 코가 더 화려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파 카리나님을 통한 코 모양, 눈모양, 얼굴 비율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희 머스트에서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자연스럽거나 화려한 스타일 모두 반영해서 예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드림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내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문이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조때 구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규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